와 늑대 타고 다닌다 와 혼자서 몬스터팜 뭐야 아 뜨거운 신발 아아 죄송한데 물 타고 계세요 신용사슴 오늘 뭐 할거냐면은 팔월드라고 포켓몬 오늘 모바가 막 섞였어 포켓몬뿐만 아니라 아크 서바이벌 러스트도 살짝 보이고요 새로 나왔는데 지금 되게 핫하대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거 저도 빨리 해보려고요 지금 하얀님이랑 낭순님은 먼저 하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왔어요 아이요 헐 개멋이다 커마 해야겠다 커마 아니 뭐 이렇게 늘어나 거북이야? 어 이하연머리다 아 이건가? 음성도 있네 6번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1번 1번 목소리 나오는거 에바잖아 무난한 듯? 아니 멋있는데?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패럴드 패럴드 오 뭐야 애들이 날 반겨주네 이게 뭐야 어휴 머리야 연기하는 오 미친 젤다다 저 그거잖아 시커잖아 그거 아 젤다 스포당했어 미친 이거 근데 나 몸통 크게 쓰니까 공격력 좀 더 쎄고 그런거 없나? 상순이랑 똑같은 소리 하네 어? 이거 작업대 누구꺼야 내가 쓰면 안되나? 길드 아닌 못쓰 저도 길드 껴주세요 어 닭이다 담백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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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스 따스 아니 이렇게 그냥 주먹으로 접해는 거야 포켓몬? 이거 포켓몬 아닌데? 전혀 내 친구가 아닌데? 이거 닿으면 피단면 갓겜 아 아 뜨거워 뜨거워 미친 브랜드 했어 구르면 꺼지나? 전스럽게 완전 초보네 너는 뭐야 까부냥 까부냥? 까부냥? 오고님 빨리 와야 저 이상하게 어 잠시만요 저 국게임만 만들고 아니 펠스피어만 만들고 아니 그냥 다 만들고 초반 모든 게임의 재미를 그냥 벌어 오세요 아 저 있구나 갈게요 안녕하세요 오고님이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어우 징그러워 저도 길드에 가입시켜 주십쇼 아 누구 뭐야 감사합니다 어우 징그러워 어머님 맑은 향이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펠리스피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업대에서 만들어야 되는군요 아 신첨 상태 왜 저래 같이 작업대 좀 써도 되겠습니까? 예 쓰세요 감사합니다 저 누가 데려온거야? 아니 뒤에서 뭐 유령이 쳐다봐요 뭐야 우리 친구야 때려지니까 좀 당황스럽네 딱봐도 우리 패신거 알고 있었는데 치니까 때려지는거 아주 미안하네 오고님 오고님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여기 와보세요 집들이 식사드릴게요 아니 뭐야 여기가 안방이고요 아니 이거 여기가 저집이고요 접객하는데 아니 침대를 왜 이따구로 설치했어요 대체 어우 잠이나 자야겠다 아니 예의가 없으시네 아니 나 왜 이렇게 소녀스럽게 자 아니 나 배에다가 손을 수납해 아니 고민마나 보이는 소녀처럼 썬남 생긴거처럼 좀 하시네 기분이 느끼지 그 녀석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헐 하얀님 멋있다 5님 이거 봐봐요 요 헐 미친 야 신령사슴 왜 방구차만 쫓아가는거야 야 쩐다 얘 와 늑대타고 다닌다 와 혼자서 몬스터팜 뭐야 아 뜨거운 신발 아 죄송한데 불타서님 어 얘도 우리 우리 친구에요? 아니요 모르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? 미안해 한 대 쳐 맞으시지 뭐하시고 아 까지가 아 그 뭐야 낭수님 도망쳐 그거 일단 해보세요 아니 걔 데려오면 어떡해 걔 나도 못 이겨 아 그래? 아 죽겠다 진짜 도망가 야 이 미친 진짜 아씨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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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고시원 묻은다 우리 희생이 아니에요 우리 희생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 전략 괜찮다 뭐 하나만 비슷하면은 그 게임 배꼈다고 욕먹는데 이건 뭘 배꼈다고 해야 될지 사람들이 몰라 해암 아 따라했단 의혹이 있을 수가 없음 오 아 나 아 약간 아이오니아 쪽 사람 같아 오케이 어이가 없네 나무 나무 먹고 이런 거라도 해 이거 딱 보니까 펠들이 페리라고 하거든요 여기선 포켓몬이라면 페리라 해야 돼요 펠들이 캐논 나뭇가지들을 제가 이제 죽는 거죠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지원을 너무 빠방하게 받았어요 나도 작업대 하나 만들어서 보탬이 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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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들 어 뭐야 도와준다 이 녀석 잘했어 굿보이 굿보이 귀엽네 나도 한마리 키울까 오케이 좋아요 왜그래 왜그래 뭐 있어 저기 뭐 있어 날 안내하는데 아 뭐 아 옮기는거구나 야 씨 턱이나 그거 하나씩 옮겨가지고 어 보탬이 되겠다 친구야 정말 귀엽다 도로롱 운발하는 거 말고 아 왜 구박해요 쟤 도로롱한테 열심히 하는데 도로롱 꼭 옮긴다 하나 하나씩 옮긴다 하나씩 신령사슴이 길막한다 막혀서 못와 야 너 도로롱 하나 장마할래 도로롱 일로와 너 내꺼 하자 도로롱 도로롱 이 녀석 내꺼 하라고 임마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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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다 도로롱은 많으니까 괜찮아 도로롱은 많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도로롱 넌 내꺼야 잘한다 도로롱 어 도로로롱 아! 요리, 요리 예복 해달라고 해. 야한테 해달래. 해준다. 야 넌 이름이 뭐야? 입에서 막 불이 나오네. 난 선생님 가볼래요? 야 까부냥. 아우 발발이 같은 거 저거. 가라 도로롱! 공격해! 그렇게 망발이 준비 안 해도 될 거 같은데. 집구석이야 왜 이렇게? 굴러 굴러 람머스! 공격하라고 임마! 우우 여기서 나 잡아봐라고 했는 거. 존덕 그래? 지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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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도로롱 뒤에 따라가요 뒤에. 야 너!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됐는데. 야! 이제 오면 뭐 할 거야? 이제 뭐 할 거야? 어? 야 잘못했어 안 했어? 밥값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? 복술복술방패 이거 뭐야 그 와중에. 일로와 복술복술방패! 그렇지. 설마 이게 진짜 위험할 때 얘로 막는 거예요? 네. 세상에. 게임의 본질이 악한데? 아니 저기 물가에는 시체가 떠다니고. 이 게임 전혀 평화롭지 않아. 약간 데빌고 같은 사람이 만든 게임 같아. 도로롱 뭐해? 도로롱 일로와 복술복술방패. 나한테 오려고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? 못 올라간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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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치킨. 치킨은 못 참지. 오케이. 좀 대변은 토켓몬. 그것들 해보고 싶은데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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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롱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잘했어 도로롱 오케이 파이오를 잡았다 저거 때려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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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봐 공격 파이오 지식 적극적으로 공격해 적극적으로 공격해 야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이거 뭐야 도로롱 밥 줘야 돼 이거? 아니 밥 줘야지 당연히 줘야죠 조금 비만인 거 같아가지고 쓸모 없으면 밥도 안.. 와 저거 뭐야 미친 와 지린다 너가 가봐 땅속에 어딨어? 어 바로 그냥 도망가네 까부냥 한번 가자 까부냥 설마 못 나와? 야야야야야 힘 조절해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 야 그렇다고 야 밀어버리면 어떡해 멜파카? 어 뭐야 걔네네 너무 센데 9레벨? 할 수 있어 파이오 공격해 그렇지 그렇지 한 대 때려 네 그렇지 돌아와! 지금 딱 빼버려 지금 공격! 오오오오어어 나 나도 지 menu해줄게 지금이야 떡! 아 뭐야 걔한테까지 시비 털어 돌아와 하고 바로 내버려 아아아아 잠깐만 아 아픈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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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미안해! 미피! 오 잘한다! 미피 센데? 미피 돌아와! 다음 교대 바이오 공격해 바이오 공격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누가 보면 보스전이라 나은 줄 멜파카 9레벨 미쳤고요 아 근데 이게 무조건 트레이너 레벨로 보정된다는게 이거구나 그 안장 만들었는데 어떻게 써요 멜파카한테 F 꾹 누르면 될걸요? X나 빠름 X나 빠름 공기 대포 공기 대포 잡아 얘 왜 이렇게 돼? 아하하하하하하 공기 대포 공기 대포 하하하 잡아 멜파카 불속성은 언제 생긴거야? 아이고 나와봐 어 포옹파이어 포옹파이어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? 어 맞추기 겁나 비대네 미친 정신나간 게임 진짜 애 이렇게 잡고 화염방사기처럼 쓰는거야? 그게 근데 종닫대 뭐야 누가 펠스피어 만들어놨어 개꿀 아 뭐야 내꺼라고요 아유 깜부잖아 마지막 화에서 죽여야겠다 도로롱 너무 귀여워요 제가 거점에 도로롱 4마리 부렀어요 귀여운데 맛도 있고 사기 아니에요? 아 진짜 잡고 싶은데 할 수 있지 않을까? 일단은 아 잠깐만 아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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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다음 아 아 아 포기하자 포기하자 다음에 구해주러 올게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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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신발 헐 뭐야 쟤네 우리 집 도로롱들이야? 도로롱이 날 살려줬어 고마워 사봉 도로롱이야 고마워 도로롱 우리 플로리다노부터 잡자 어때? 플로리다노도 누군데? 약간 그 포마니가 좋아할 것인기네? 나는 신령 사슴 내보낼게 나는 배빈용 내보낼게 잡는 거 누가 잡을래? 제가 던져볼게 다 던져 봐 어차피 한 번에 안 잡힐 것 같아 가자 공격해! 야 왜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공격해 신경사슴 구경만 하는 것 같은데? 와 아니 졸라쌤 잡겠다 어 뭐야 나 떨어졌어 그냥 잡아 다른 사람이 죽었어? 여기 있다 기다려봐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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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있는데 또 다른 애야? 우리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어 플로라이더 누르도 잡았다 그래서 베리고트랑 막 싸운다 밀려꾼이랑 낭서 이리 와 밀려꾼 페리스피어에 넣자 그리고 일 시키자 오 잠깐만 진짜 되잖아 좋아 밀려꾼도 페리스피어에 넣을 수 있잖아 에? 왜? 포획 확률 7%면 포획이 되게 단단한 거 아니야? 뻥치지마 돈 줘봐 불화치지마 돈 줘봐 그러면 내가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아니 그러면은 포획 성공하면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를 수가 있는 거야? 아니 사람을 지금 포획하려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? 뭐야 죽어버렸어 죽었어 오 진짜 사람을 포획할 수 있네? 일도 시킬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대 미쳤다 아니 더 이상 포켓몬이 아니잖아 페롤드가 아니잖아 내 캐릭터만 지금 혼자 펼치면 돼 뭐야 잡아봐 어라? 어라? 잡았다 헐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미친 들고 있는 게 너무 무거워서 아예 안 움직여 락스님 제가 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뭐야 끔찍해 밀렵탄 초짜님이에요 아니 왜 왜 근데 투명인간인 거 그러게요 근데 진짜 포켓몬보다 더 같이 산다는 느낌이 날긴 하는데? 그니까 포켓몬보다 재밌는데 그리고? 포켓몬 따였다 포켓몬 반성해라 포켓몬 인기만 믿고 콘텐츠 없죠? 목재상자 좀 나무야? 아니 사실 이거 저 순록한테 신발 나무종 그만 켜라 봐요 그냥 살짝 지나가면은 짐 다 차가지고 존내먹어가지고 에이 적당히 나다 싶으면 와라 그렇지 포켓몬 그럼 얘네 이제 여기서 작업하는 거야? 아니 아 얘네 이제 여기서 아니 까뿌냥 존내불쌍해 채석장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채석장에서 또 돌캐? 매칭이 될 수가 있어 어딨어요 뭐니? 생긴 게 되게 귀여워요 귀여워 신영사슴 개 신났다 그냥 하루 종일 대가리 박을 수 있는 거 생겨서 신났다 올라왔어 합니다 야 그런 말도 그러면서 일 하지마 네가 그런 말 들어야 해? 채석장 약간 락스타 같기도 하고 햇드 뱅이다 헤드 뱅이다 챡이 챠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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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